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네,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 수상자 발표는 라다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19 Mnet Asian Music Awards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솔로 종하! 축하드렸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무대 채워주는 우리 댄서분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예뻐라 예뻐라 꾸며주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헤어메이크업 언니들 너무 고맙고요. 이 상은 사실 12시를 열심히 짜준 우리 리안 언니에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너무너무 값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있는 퍼포먼스로 보답하는 청아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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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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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베스트 힙합 앤 얼반 뮤직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노래를 직접 보러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게 바로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는 음악의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 엠넷 에이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힙합 앤 얼반 뮤직 부문 수상자는 헤이지 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헤이지 음악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너무 헷갈려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좀 더 좋은 음악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희는 더 부담없이 많은 음악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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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